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저희같이 모르는 또는 이제 금융맨을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이놈이 사기꾼이다 아니다를 야 어떻게 알아? 저는 한 31살, 2살부터 거의 없었어요 아... 관심이 확 커진다 야 슈퍼카고 뭐고 다 됐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30만 채널 오정 채널의 저는 정민여 오윤혜입니다 네 오늘은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재연 배우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 난 30살 오윤혜야 반가워 10살 정도는 어려 보이지 않나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오윤혜씨 아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요즘 조회수가 안 올라가니까 비주얼로라도 웃음을 드리고자 아 이게 비주얼? 제가 지금 가발과 안경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억지로 그 왜 한 40대 50대 중년 여배우가 갑자기 말도 안되게 20대 때의 모습으로 그 돌아가는 그런 드라마들 있잖아요 책만 들고 책만 들고 딱 그렇게 변신한 모습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또 그때 몽글몽글한 마음은 저는 또 돌아갑니다 네 왜냐면 이제 오늘은 이 오윤혜씨가 항상 늘 이야기하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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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남자 금융맨 금융맨 오늘 강방천 회장님 말고 그러니까 아주 멋진 금융맨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이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오신지 모르겠지만 더퍼블릭 자산운용사 대표이신 김현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기 어딘지 알고 오셨어요? KBS에서 이제 처음 뵙잖아요 네 맞습니다 섭외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그때 섭외를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오오 뭔지 몰라도 일단 가야 되겠다 제가 대략 듣기로 이 사랑 얘기를 한다고 음 맞습니다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한테는 돈 얘기만 물어보셔가지고 아 그래요 보통 그런 건 재미가 없고요 재미없죠 어? 사랑 얘기 풀 거 좀 있습니까? 아 저 이빠이 있어요 오오오 이빠이 이빠이 오늘 기대됩니다 저희가 방송 나갈 때마다 괜찮은 사람 만나면 항상 이 오정TV 게스트에 혈안이 돼 있거든요 음 맞아 물었지 사심을 채우려는 건 아니었고 두 개 다 채우면 좋지 않습니까? 일 다 쌍피? 그래서 물고 놓지 않았다 네 그래서 오정TV까지 오게 되셨다 오늘 뭐 요즘 워낙 이제 뭐 주식장도 안 좋고 막 부동산도 안 좋고 안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뭐 이제 대표님한테 돈적인 이야기 물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는 좀 사랑 이야기 위주로 오늘 방송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일단 되게 잘나가는 그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아 네네 많은 여자 연예인들의 최고의 신랑감 맞아 아나운서들의 최고의 신랑감 아 맞아요 다 금융맨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주변에 진짜로 그 금융 쪽에 계시는 분들은 미인에 막 잘나가는 여성들만 만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미인을 만나는 것 같긴 하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꼭 뭐 연예인이냐 아나운서냐 이런 거는 사실 제 주변에는 별로 못 본 것 같고요 조금 메이저 아닌 방송국의 아나운서분들이랑 결혼하신 분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미모는 좀 출중한? 네 뭐 그렇긴 한데 남의 여자니까 제가 뭐 크게 관심 없는데 남의 여자한테 관심이 가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본능적으로 저도 이제 기운이기 때문에 남의 여자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때로 돌아갑니다 미혼이든 시절로 돌아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나운서분들이나 연예인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제가 뭐 방송일도 해보고 이제 주변에서 지켜도 보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분들이 본인의 업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금융 뭐 사업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시계 차고 다니고 뭐 차 끌고 다니고 하면 부자인 줄 알고 해시펀드네 뭐네 이렇게 하면 헛돌아가지고 딱 봐도 사기결혼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럼 이제 제가 뭐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라고 해줄 수는 없지만 결국에 그 기사가 이제 이용기사로 나중에 또 나오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요 사실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 집단이에요 있어 보이는 쪽에는 보통 사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저희같이 모르는 또는 이제 금융맨을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이놈이 사기꾼이다 아니다를 왜 이렇게 알아 기운 아니세요? 저 지금 10년 전으로 돌아갔거든요 우리 다 지금 미운인 상태나 다름없거든요 다름없다 이놈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좀 간편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립니다 네 뭡니까? 금융투자협회라고 있어요 금융투자협회? 아 명함을 봤을 때? 아니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 네 네 실제로 금융투자업자라고 하는 게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라고 하는 거에 통칭인데 네 거기에 있는 사람이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일 확률이 가장 높고요 네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사람인가 또는 등록된 회사의 사람인가를 보면 돼요 아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니까 네 보통 이제 명함 뭐 그럴싸한 거 갖고 오겠죠 맨날 대표래 네 대표 다 대표 다 대표야 아니면 전무 그렇죠 홍콩 디스트릭트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많이 좀 만나봤나 봐 명함은 많이 받았지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금융투자협회에 검색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등록이 된 사람일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굳이 내가 만날 필요는 없잖아요 등록된 사람들 수천 명인데 그렇고요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등록 안 된 사람이라도 아니 왜냐면 그 바닥에서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소문 같은 것도 다 있잖아요 바로 나옵니다 외국계는 안 나오는 거죠? 외국계도 한 다리 건너면 아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 어디 HSBC 뭐 이런 데 뭐 남자 만난 적 있어? 아니 왜냐면은 저랑 친한 언니들이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그쪽에 아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도 이제 한 다리 건너서 그런 분들이 물어봐요 아 나 이런 사람 요새 소개받았는데 뭐 어떠냐 내 친구가 이렇게 만나는데 괜찮은 회사 맞냐 100중 99는 사기꾼이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 남자들은 차를 안 타 요트를 타 요트를 타? 기본 요트는 시작이야 아니 이정도면 근데 사기가 아니라 찐인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요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요트인지 그리고 요트를 탄 걸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요트가 있네 막 이러니까 막 차도 아니고 요트? 막 이러니까 우리는 바로 거기서 넘어가거든요 어 근데 사기꾼일 수 있다 여기에 검색해보면 된다 여기에 검색해보면 된다 금융투자협회에다가 검색을 여러분 꼭 해보셔야 된다 여기는 그러면은 어떤 뭐 자격이 있습니까? 가입을 할 때 돈만 준다고 이게 다 가입되거나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금융업을 하려면 법적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자격을 갖추는 거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항목 같은 것들이 다 있어서 체크리스트가 된 사람만 등록이 되는 건가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억 원의 자본금 그 다음에 거기에 등록돼 있는 펀드매니저 5명 이상 네 그리고 뭐 임차료를 내고 있는 사무실 이런 걸 다 확인한 이후에 거기에서 실제로 나와서 금융감독원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라이선스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이 됐다라고 하는 건 일단 믿을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또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런 어쨌든 이제 뭐 사기꾼이 아닌 잘나가는 금융맨들과 미인들이 어디서 만나는지 이거를 막 중간에 연결해주는 브로커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그거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알아요 뭐해요? 네가 어떻게 알아요? 진짜 네가 미인도 아니고 자나가는 거 아니네 내 주변에 미인이 많았어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잘 안 만납니다 홍콩을 가요 아 그렇죠 연예인 그러니까 금융맨은요 사실 흔한 거고 네 연예인과 그 아나운서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겠죠 사실 홍콩의 금융맨이라고 하면 또 이제 레벨이 좀 괜찮은 네 금융맨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 강수정씨가 결혼한 남편이 홍콩에 있는 그 모사나 그치 쫙 벌어져가지고 지금도 결혼 안 한 몇 명 제가 아는 이름만 되는 연예인들이 홍콩에서 그렇게 금융맨들 만나서 소개팅하고 사귀고 막 그랬거든요 제 친구 중에 홍콩에서 그 금융맨 했던 친구가 있어요 남자인데 저랑 한 15년 직인데 이제 그 친구가 다 얘기해 주지 내가 아는 형이 누구 만났다 그리고 홍콩에서 기본 슈퍼카를 타고 다니면 진짜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진짜 세금도 많이 내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홍콩에 한번 놀러 갑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엄청 붙어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인이면서 교포면서 금융맨이다 하면은 예쁘죠 그 친구 결혼했어? 애가 둘이고요 그 친구들 노는 데 한번 따라갔는데 진짜 요트를 빌렸어요 저도 처음 타봤거든요 요트를 각각의 금융맨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자들 끼고 막 샴페인터치에서 막 그때 나이가 20대인데 그러고 놀더라고 그래서 아 진짜 나랑 다른 세상이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홍콩이다 홍콩 가야 된다 우리 대표님은 어떤 코스를 밟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코스요? 홍콩 다녀오셨는지 아니요 저는 제 처랑은 학교에서 만났고요 학교 CC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네 CC에요 빨리 만나셨군요 그렇죠 24살쯤에 만나서 한 대여섯살쯤 부터 연애해서 네 결혼을 이제 30살 했죠 그러면은 쭉 그분이랑 연애하시고 결혼하신 겁니까? 24살 이전에 풀게 많으시다는 겁니까? 아니 아까 풀 거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 그럼 혹시 그럼 혹시 그 이전 거요? 아니 왜냐면은 아내분과의 연애는 안 궁금하다 이미 잡은 물고기인데 아 그래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사랑꾼이신 거 같던데 좋아요 좋아요 앞뒤 거 물어보시면 제가 뭐 이렇게 가감해가지고 솔직하지 않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은 그러면은 이제 어떤 코스로 이렇게 금융 원래부터 이제 금융 쪽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아 아니요 저는 원래 고등학생 때까지 꿈이 소방관이었어요 소방관이요? 어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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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도 이렇게 좀 크고 아 근데 저는 왜 포기했냐면 근력이 없어요 제가 아 근육이 없어요? 만져봐도 됩니까? 네 만질 게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아 진짜 말랑말랑해 야 너보다 더 말랑말랑하다 나보다 근육이 없기 쉽지 않은데 아 근육이 없으세요 근육도 없고 그러니까 상체에 근력도 없어요 하체는요 저는 하체 운동은 되게 저는 19살 때까지 운동한 사람이에요 아 아 하체 운동은 되게 하체만 운동하는 그런 운동을 했었고 상체는 어쨌든 힘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방관은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업을 너무 이제 존경하고 하지만 포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아버지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요? 근데 우리나라 아들들이 아버지랑 사이가 보통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좀 되면 되면 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이겨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이제 막 활활 불타올랐는데 네 아버지는 근력이 세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는 안 됩니다 안 되군요 힘으로는 네 힘으로는 안 돼서 뭐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걸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원래 증권맨이셨거든요 아 근데 우리집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요 아이러니하네 잘 모르지만 실패인 것 같다 네 그 사람이 그러면 내가 요거를 꼭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이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치 그치 아 오히려 아빠가 했던 그 분야에 들어가서 내가 아빠보다 더 성공하겠다 그래서 금융을 해야겠다 아 대학교 때 결심했죠 왜 아들이었습니까? 수련님 그럼 아빠에 대한 복수심을 써시죠 여동생 여동생 그래도 공부를 잘 하셨으니까 보니까 전공을 고려대학교에서 일문학과를 전공하셨어요 어 스미마생 네 스미마생 고추 소삼아데시다 오 오 난 아리가또한테 모르는데 그거까진 잘 모르는 단어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야? 이거는 이제 잘.. 고추? 고추 고추 뭐라고? 고추 소삼아데시다 고추가 소삼아데시다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아주 좋네요 네 아 일본어를 전공하시고 네 네 근데 어떻게 또 금융적으로 아 일본어 전공한 거는 제가 원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른바 덕후였어요 일본?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드라마 이런 거 엄청 봤거든요 아 진짜 어떤 거 어떤 거 보셨어요? 뭐 슬램덩크? 아 웬만한 거 다 봤어요 정말로 오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이후엔 안 봤기 때문에 그 전에 나온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은 저는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엄마가 이제 속 터져 죽어요 죽죠 그냥 문 잠그고 그냥 그것만 쳐 보는 거예요 오타쿠였구나 네 완전 학교 다닐 때 그런 느낌이 막 잘나가는 막 멋진 남학생 이게 아니라 약간 안경 쓰고 공부하고 그 일본 애니메이션 보는 진짜 덕후 찌질이? 아 진짜 덕후 덕후라고 해서 막 이렇게 살찐 그런 이미지는 아니에요 살은 항상 빠져 있었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걸 너무 좋아했고 학교가서도 이제 만화책 보고 이랬었는데 근데 어떻게 고대를 가? 그건 이제 머리가 좋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러네 사고 나야겠네 조금 하면 갈 수는 있는데 가서 이제 전공을 정해야 되잖아요 학부제니까 근데 공부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1학년 때는 학부고 2학년부터 전공을 정하는데 1학년 때부터 연애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공부하기 너무 싫은 거야 그러면 2, 3, 4학년 때 이제 전공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공부를 안 하고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어를 하면 원래 할 줄 아니까 그러면 그냥 쉽게 가겠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일본어과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군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구나 쉽게 살려고 오 그럼 아까 뭐? 고치가 솟아났던 거? 고추 솟아만 되시다 고추 솟아만 되시다 고추가 솟아나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 맞습니다 고추는 좋은 장어 이거 짠 거예요? 안 짰어요 안 짰어요 저희는 짜지 않았습니다 네 원기회복 1등공신 민물장어 나이가 한 40대죠 30대 후반 30대 후반 그러면 예전만 못하다라는 생각 좀 많이 들지 않나요? 네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원래 이렇게 성욕이 없어요 아 관심이 확 커진다 슈퍼카고 뭐고 다 됐어 원래 성욕이 없다는 건 뭡니까? 저는 한 31살, 2살부터 거의 없었어요 아내를 만난다서부터 없어진 거네요 아니 근데 그게 유전인가 그러면? 왜 그러지? 서른, 한두 살이면 난리 날 때 아니야? 결혼하고 나서 조금 이따가 먹여야겠네 아니 저는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원래 먹일 생각이 없었거든? 내 소성욕자라고 하니까 막 먹이고 싶어 장어, 정말 좋은 장어 300kg을 10시간 동안 구워가지고 25가지 한약제를 넣었는데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저희 출연자 남자분들 중에 극찬하는 제품입니다 맛이 우선 너무 깔끔하고 먹었을 때 진짜 원기 회복이 되는 그리고 정말 거부감이 없다 쓰지 않은 한약 맛이다 비리거나 역한 것도 없죠? 아 그런 거 전혀 없는데요? 어 네 좋습니다 근데 참 돌아가고 싶지 않다네요 혹시 아내랑 이혼 준비 중이세요? 너무 사랑하지만 네 이게 말이 안 돼 전민기도 맨날 그래 날 너무 사랑한대 근데 매일 지켜주지 근데 하고 싶진 않대 누구야? 누구요? 저희 남편이 아 네 고창 좋은 장어로 여러분들은 나쁜 남편 되지 마시고 사랑 많은 남편 되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김현준님 아내분도 아마 결혼하고 나서 예전과는 같지 않으실 거예요 당연하지 네 왜냐면 이제 아내분이랑 씨씨라고 하셨으니까 동갑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10년이 넘게 그렇죠 15년 만났고 결혼한 지 10년 됐죠 그 25년이요? 아뇨아뇨아뇨 합쳐서 15년 계산을 해봐 지금 아까 39이라 그랬는데 거기서 25을 해봐 대단하다 어쨌든 자 아내분께는 라이블리 큐를 드리면 됩니다 저 요즘 약간 진짜 속상한 게 왜 나이 들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자들이 이런 말 초면에 좀 신뢰될 수도 있겠지만 뭔데? 무섭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릴 때 마법에 걸릴 때 양이 너무 줄어드는 거야 기간도 좀 짧아지고 기간도 뭐 한 요즘에 2, 3일이면 다 끝나버려 그럴 때마다 내가 와 이제 진짜 나는 여성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엄청 슬퍼 이거는 근데 우리 미녀뿐만 아니라 이제 30대 후반 40대 모든 여성분들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라이블리 큐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텐데요 여성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진정한 강자입니다 칡 그리고 여성들의 인산 참당기 또 땅의 기운을 품은 건지왕 청궁 등 8가지 아주 귀한 원료로 되어 있고 물로만 빚은 수환이기 때문에 아주 흡수와 소화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남편만 챙겨드리지 마시고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도 하루에 한 푸씩 건강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내가 뭔가 마음이 메말라 갔을 때는 이거 드리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짜증이 많아졌다 제 처는 짜증이 없어요 아 그래요? 화를 안 낸 그래요? 그거 이미 통달한 건가요? 화를 안 낸다고요? 네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원래는 되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냥 무관심한 사람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큰 관계가 없는 아 너가 그래라 음 둔감한 아 그것도 방법인가? 좋은 성격이더라고요 원래 악플보다 묻불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자 라이블리큐로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녹화 오기 전에 한번 쫙 봤습니다 우리 광고하는 제품들 얼마나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고 계신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드디어 버텍스 넘버원에도 조금씩 조금씩 오정TV 보고 구매했다라는 후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요즘에 이 립밤에 완전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녀한테 이거 립밤 너무 좋다 그 립밤 드릴 거 없나? 아 이따가 좀 챙겨드려야겠다 제가 근데 이거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아 그건 뭡니까? 엠존 케어 성공한 남자들은 이 엠존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분 쓰지도 않는데 관리를 하면 어떡하냐 진짜 아 근데 저는 그런 엠존 케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죠? 요즘 근데 가꾸는 남자들은 이 엠존 케어를 사용 뭐를 가꾸는 건데요? 여성분들 느낌이 뭘 거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제모제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성들의 와이전 케어만 있었다면 남성분들은 이제 그 소중한 곳에 열이 많잖아요 거기를 이제 씻겨주는 건데 씻었을 때 열감을 천연 자일리토를 넣어가지고 아주 멘톨 성분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청결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돌쟁이 아들한테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성분으로 버텍스 넘버원 이 사장님께서는 원료의 돈을 아예 안 아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세계백화점 청담 SISG에도 납품이 되어 있는 아주 여러분들이 믿고 쓰실 만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립밤과 바디밤 올 겨울에 정말 이 두 가지 제품 추천해드립니다 아이와 온 가족 촉촉하게 겨울 보내시길 바랄게요 쓸 곳 없어도 매일 씻기는 하실 거니까 엠존 케어 청결하게 이제 씻어야 하니까요 네 엠존 케어로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성국자 이야기가 좀 재밌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 학생 때나 이럴 때는 막 성욕이 왕성했었어요? 20대 때? 네 20대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왕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의 친구들에 비해서는 어땠어요? 그거를 별로 물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냥 인터넷에 뭐 이렇게 올라오는 게시판 글에 비하면 저는 그때도 그렇게 이렇게 성욕이 막 세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다니까 이게 전민기랑 코스가 똑같아 전민기도 그 친구들이 막 진짜 미쳐 있을 때 자기는 그렇게까지 막 이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이랬던 적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첫 경험도 되게 늦게 했고 아 그래요? 혹시 첫 경험을 몇 살 때 하셨는지 사랑이야기라면서? 아니 사랑이야기잖아요 사랑 안에 이제 많은 것들이 근데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네 네 전민기가 그 부군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네 남편이요 그 빅데이터 전문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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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랑 장스트리 뒤에 하셨던 분 그분이에요? 아 네 맞아요 그분이에요 그분의 지금 와이프예요? 네 그분이 우리나라 대표 성욕자가 활동 중 네 그분 성욕이 진짜 없으세요 아 그거 봤어요 아 그거 보이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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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을 봤다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그분이 그 얘기 한 거 봤어요 네 어디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하신 거 맞아요 맞아요 아 거기 아내가 접니다 아 저는 그분이 빅데이터 전문가라고만 듣고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저 사람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빅데이터 전문가가 부부상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상상 아니 지금 지금 김현준 대표님도 여기 오정TV에 나와서 네 네 이런 첫 경험 이야기를 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상상 못하실 거 같아요 몰랐어요 저는 20대 20살 아 너무 늦지도 않았네 그러네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여자친구가 불만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좀 불만을 토로했던 적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 성욕이 너무 적다고? 나를 너무 지켜주는 게 아니냐 너무 불만이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분이 요구할 땐 했어요 아 근데 내가 먼저 달려들진 않고? 저요? 네 그렇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대표님은 이성을 볼 때 어떤 부분에 가장 매력을 느껴서 끌리는 타입이세요? 외모로요? 네 외모로 요새는 이 목덜미? 아 요새 목덜미? 왜? 갑자기 그게 되게 섹시한 부분인 것 같던데요 여성을 볼 때 물론 이제 얼굴도 보고 몸매도 보고 다 좋으면 좋은데 네 저는 요새는 나이 들어서 그런지 그 부분이 되게 좋고 아 목덜미 그것보다 저는 누가 좋으면 머리 묶어 빨리 누가 좋다기 보다도 저는 이제 싫은 게 좀 호불호가 확실해가지고 아 약간 너무 서구형으로 생기신 분 있잖아요 네 뭐? 아니 되게 동양적이신데 아 막 눈이 너무 크고 눈 너무 크고 코크 입 크고 막 쌍꺼풀 막 짓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약간 좀 저는 싫더라고요 아 좀 동양적인 단아 그런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거 같은 그리고 이제 목덜미 목덜미 네 근데 뭐 제가 여자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자를 그렇게 해서 본다거나 그런 분을 지금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물어보니까 네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치 이상형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지금의 아내분과의 러브스토리도 궁금한데 그러면은 좀 적극적인 여성분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어 어떤 부분으로요? 여러 부분 먼저 대시하거나 아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런 뭐 대시해주면 좋겠지만 네 그런 게 중요한 거 같진 않았고 그전의 연애가 네 진짜 전쟁 같은 연애였어요 너무 싸우고 네 엄청나게 싸우고 안 맞고 매일매일 헤어졌다가 뭐 어쨌다가 막 구속하고 가스라이팅하고 막 서로 진짜로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결심을 했던 게 아 뭔가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 네 좀 이렇게 포용력이 있는 사람 지금 아내분처럼 묻어난 사람 아니요 묻어난 건 싫어요 아 그래요? 묻어난지 몰랐어 착하다고 생각했고 아 착하다고 생각했고 내 말을 다 들어주니까 아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였는데 빠지는 거야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고요 네 그다음에 항상 지금도 얘기하는 거 후배들한테도 얘기하는 거 네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 되고 자기 할 일 열심히 해야 되고 오 그런 거에서 좀 매력을 느끼는 편이고 네 제가 이제 연예인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전 그런 사람 좋아해요 뭔가 갑자기 막 뜬 스타보다는 짠내 나게 막 했는데 그 분야에만 이렇게 올인했는데 결국 성공한 요새는 너무 유명해졌지만 아이유 씨 옛날에 잘 안 될 때 윤하 씨 일본에서 데뷔해가지고 막 인간극장 나올 때 이런 개인만의 스토리와 고집 있는 그런 성격을 저는 되게 중시보고 그러면 대표님도 짠내 나는 스토리 있습니까? 저요? 아까 짠내 났잖아 아까 고등학교 때 애니 보면서 그런 거 말고 약간 금융맨 성공한 모습만 우리가 봤으니까 사실 짠내 나는 그런 느낌은 저는 이제 취직해가지고 몇 년대까지는 되게 잘 나갔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취직도 쉽게 했고 네 취직하고 나서도 성과도 괜찮았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 만 4년을 다니고 나서 회사를 잘렸어요 제가 아 잘했는데? 왜 잘렸지? 29살 때 잘렸어요 금융 쪽 회사를 들어갔다가 네네 어떤 회사인지 물어봤는데요 지금이랑 똑같은 회사 하는 회사고요 상장 주식 국내 상장 주식을 이제 이제 좋은 걸 사서 주가 많이 오르면 파는 일을 하는 회사였는데 퍼포먼스는 되게 좋았는데 되게 깝쳐가지고 아 너무너무 이제 막 잘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 회사인 줄 알았던 거예요 아 회사의 주인은 경영학적으로 얘기하면 주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회사는 이제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대주주가 결국에 사장님이셨고 근데 저는 구성원도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직원도 그러니까 나는 이 회사 이렇게 하고 싶고 이게 더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막 대들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 사장이잖아요 그쵸 당장 잘랐습니다 아 그래요? 4년이 무슨 많이 버텼구나 시작할 때부터 내가 사장이고 너는 직원이야 라고 딱 규정할 것 같은데 그분들 너무 착해가지고 4년 동안 많이 이제 참아줬고요 잘리고 뭔가 시련이 있었습니까? 잘리고 나서 이제 너무 힘들었죠 연예인이니까 사실은 잘린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이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고 막 그런 경우도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럼요 그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예인은 훨씬 더 화려해야 되고 항상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힘들다는 것조차 어필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금융인으로서 누가 볼 때 밖에서 되게 화려할 것 같고 돈 많이 벌 것 같고 뭔가 이런 직업이었는데 잘렸잖아요 네 근데 이 잘렸다는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할 수가 없어요 아 연예인분들은 그냥 쉰다 뭐 나 지금 놀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재충전의 시간이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회사원인데 출근 안 하면 이상하게 보잖아요 바로 재취업 안 됩니까? 전문직인데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당장 잘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기간이 딱 나와요 얘가 언제 근무했다가 언제 근무 안 했다는 기간이 그럼 일반적으로 내가 잘라서 이직을 한 거면 그 기간이 없죠 바로 갈아타니까 네 갈아타니까 준비해서 이직하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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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평생 다닐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그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잘린 상황이 됐는데 이제 잘렸다는 얘기를 못하고 어머니 이제 집에서 부모님한테 얘기한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워요 저는 유튜브와 방송과 책으로써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지 실제로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적 없고 그래서 아침에 여전히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 반에 양복을 입고 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요 잘렸는데 어디 갑니까? 나가면 제가 산으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멀리 가긴 좀 그렇고 그렇다고 동네를 배회하다가 혹시 엄마 친구 마주치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지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헬기장이 나오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그 의자가 있어요 벤치가 네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요 한 시간 가까이 걸려서 가요 네 그래서 거기 앉아 있다가 조금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출근하시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집으로 들어와요 집으로 다시 들어가요 들어와서 인터넷에 취업 사이트에서 막 찾아와요 당장 지금 취직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상한 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도 알면 안 되니까 네 점심시간쯤 되면 여의도로 갑니다 양복 입고 다시 가서 점심 먹는 척을 해요 정말요 대박 그럼 몇 년에 그렇게 몇 년은 아니에요 몇 년은 아니고 몇 개월을? 두세 달 두세 달 동안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회사에 취직이 돼서 이제 들어갔죠 확 달라졌습니까? 이제 다시 취직했을 때는 아 나 여의도 금융맨이야 아니요 마음이 되게 달라졌고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애초에 제가 지금 회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회사를 차리려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사를 들어가게 된 계기는 뭐냐면 그냥 회사 차렸으면 됐어요 원래는 근데 제가 그때 결혼하려고 했던 지금의 처음에 이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나는 우리 엄마 아빠도 아니고 장인어른 장인어른 장모님이야 네 장인어른 되게 쿨하거든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네 장모님 저 잘라다운 얘기 안 하고 저 이제 회사를 차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위에 뭐 사업을 응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어머나 장모님께서 전화 너머로 그럼 내 딸 못 주네 아 딱 5자 그럼 내 딸 못 주네 아 7자구나 그래서 못 준다고 큰일 난 거예요 네 그럼 일단 끊고 그럼 일단 취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잘렸어도 그래서 취직을 하고 어 결혼을 하고 바로 퇴사했죠 아 네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중간 직장에 하나 더 껴 있어요 아 그래도 뭐 어쨌든 이제 장모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위를 믿어도 결혼하기 전이니까 내 딸이 회사를 안 다니는 상황보다는 맞아요 맞아요 회사를 다녀야지 좀 안심 되셨을 것 같은데 그만두고 나서 그러면은 회사가 처음부터 막 잘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 회사는 계속 안 됐고요 아 최근 몇 년 새에 한 4,5년 새에 잘 된 거고 제가 회사 창업한 지 한 10년 됐는데 네 결혼하면서 창업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장을 찍고 나면 장모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 이놈 봐라 그래서 창업하고 바로 이제 그만두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5년 동안 이제 힘들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장모님 장인어로 응원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때는 근데 다행이었던 건 제가 그 회사를 결혼하기 위해 잠깐 들어갔던 그 키움증권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들어갔을 때 장모님이 되게 좋아하셨던 게 그 전 직장도 그렇고 사업을 차렸다는 회사도 그렇고 아무도 모르는 회사야 아 근데 키움증권은 이름이 있잖아요 알죠 어쨌든 대형사는 아니지만 네 근데 산악캐 분들이랑 제주도로 한번 놀러가셨나 봐요 네 그래서 제주도 가려고 하면 이제 LCC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 기름 묻지 말라고 앞좌석에 이렇게 덮어놓는 거 아시죠 아 네 종이 부직포 같은 거 네 알아요 거기에 키움증권 광고가 있었나 봐요 아 그러니까 저를 보더니 추석인가 설날에 네 아 김서방 여기 내가 여행 갔는데 네 회사가 이렇게 찍혀있더라고 내가 회원들한테 다 자랑했어 이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마음이 짠하면서 그러니까 그만둬야 되는데 나 이제 곧 그만둘까 그러니까 그만둬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제가 추측헌데 키움증권에 총 누구를 다 합해도 제가 유튜브에 더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말 하시는 게 많으세요 투자가 뿐만이 아니라 방송도 많이 하시고 맞아 책도 쓰시고 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떤 게 본인이랑 좀 가장 잘 맞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업은 어떤 거 하세요? 사업을 이제 주식하는 사업을 하는 거죠 제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 돈을 받아서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가장 안 맞는 건 사업이에요 사업이 남의 돈 끌어다가 그렇죠 주식하고 사업하고는 너무 달라요 주식은 나 혼자서 독고다이로 이게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찾은 다음에 쭉 기다려서 주가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면 끝나는 건데 사업을 이제 운용사를 하면 고객들이 쌈짓돈을 들고 와서 맡겼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은 저처럼 주식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신 거예요 그럼요 그럼 왜 이거 안 오르냐 이건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그리고 제가 가서 막 이거 못하는 성격인데 돈 좀 주십시오 해야 되거든요 너무 짜증나는 거죠 머릿속으로는 아씨 내가 그냥 해도 돈 다 버는데 내가 네 돈 받아봐야 막 하면서도 이제 대표님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너무 안 맞고요 네 그다음에 주식하는 건 너무너무 재밌고 그거는 제 천직이고 그게 노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그게 뭐 저는 일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방송은 재미가 있는데 그 재미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방송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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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서 해요 근데 여기까지 나와서 그래서 운용팀이 온 거예요 가려서 가려서 나온 거야 왜냐하면 사랑 얘기한다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방송을 어디 가서 저보고 주식 뭐 사야 돼요 아 종목 추천해 주세요 코스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일단 대답할 수도 없는 것인데 물어보고 그거는 저의 투자를 되게 이제 얕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서 하는 건데 그걸 그냥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지 않고 뭐 이런 방송이라든지 뭐 하여튼 저한테 재미를 주는 그런 행동들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저는 재밌게 하고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건 본업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 조회수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많이 봐주세요 하지만 내가 이걸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유키즈 인터뷰 한 거 봤는데 진짜 막 그 돈을 맡긴 고객님들이 왔을 때 이랬을 때는 폴더를 이렇게 접고서 인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뭔가 짠하면서도 우리가 봤을 때 화려한 직업이지만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돈 얘기하시는 거 싫다고 하셨지만 궁금한 게 네 저희는 그렇게 고액 자산가가 아니니까 사실 누군가에게 뭐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전문가에게 나의 거액의 돈을 딱 맡겨서 내 돈 좀 불려주세요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많아요 명수로 보면 아주 아주 많죠 엄청 많던데 부자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러면 얼마씩 그렇게 최고 얼마 정도까지 최소 금액이 다 3억 이상이던데 그렇죠 1억 이상 저희는 3억 원이 최소고요 최소 금액이야 그러면 되게 대표님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한 고객분들이세요 신뢰도를 쌓아 그런 고객분들도 수백 분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고객분들이 더 많은 게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매년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다 오래가신 분들은 아니지만 다행히도 최근에는 그냥 무턱대고 돈 벌어봐 내가 너네랑 비교할 테니까 잘하는지 어디 보자 이런 그냥 꼰대 같은 부자보다는 제 책을 다 읽어보시고 제 방송 다 보시고 아 너는 정말 좀 찐인 것 같다 괜찮은 것 같아 해석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좀 마음이 그건 되게 좋고요 그러면서도 약간 죄송스러운 거는 이 큰 부자 100억 200억 이런 부자들은 제가 못해도 해줄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한테 막 소액으로 다 쌈짓돈 정말 모아모아 해서 그게 다 3억이야 자기 전 재산에 3억인데 막 가져오시는 분들은 제가 마음이 되게 부담되죠 무조건 이분들 부자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하지만 어쨌든 주식시장 이런 흐름에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요새는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좀 걱정은 돼요 오 그렇구나 그러면은 진짜 찐 부자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보셨을 때 와 나도 헉 소리 날 정도로 놀란 부자들의 모습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많이 했던 얘기를 먼저 하나 하고 좀 덜 했던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많이 했던 얘기는 그 사람이 정말 부자인 경우 저희 회사에 맡기는 고객들의 평균 자산은 한 100억 정도 되세요 그분은 정말 부자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왜냐면 그런 사람이 수백 분이니까 우리 회사에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몇백억 천억 단위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부자처럼 안 보입니다 오히려? 전혀 지금 이렇게 세 명은 너무 차려 입은 거야 아 너무 차려 입은 거 이것도요? 이것도요? 지금 제 안경이랑 지금 제 머리띠 놀리시는 거 아시죠? 아니요 아니요 너무 차려 입은 거고요 진짜요? 엄청 검증하세요 지하철 타고 와요 그래 그렇다는 이야기 들었어 지하철 타고 오시고요 그게 본인이 부자라는 게 알려졌을 때 일반한테 알려졌을 때 안 좋은 사례가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분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다 잘해주고 싶지만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랑 같은 거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조금 적은 사람들 있잖아요 한 뭐 진짜 30억 밖에 없는데 막 맡기는 사람들은 특징이 딱 하나 보는데요 뭐예요? 나한테 와가지고 나 얼마 있는 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뻔할 뻔짜 돈 하나 없고 계약을 안 해요 지자랑만 해 허세 막 뭐 시계 뭐 하고 와가지고 다 명품으로 다 처발랐죠? 네 처발랐어요 처발라고 저희 이제 주차 등록해 주려고 하면 이제 차 이제 cctv 찍히잖아요 다 포르쉐 끌고 왔어 근데 뭐 말하면 어 제가 돈이 많지는 않고요 뭐 한 50억 정도 회사에 있긴 있는데 일단 한 1억으로 시작해 보려고 1억 안 받아 1억 가져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근데 내가 듣기에는 그 정도는 엄청 부자인데 부자지 부자인데 저는 이제 제가 부자가 아니라 부자를 대하는 일을 하니까 그런 거고 그렇다고 찐부자 얘기 한 가지만 더 해드리면 제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요새는 부자라고 해도 이렇게 꼭 나이 든 사람이 부자는 아니거든요 젊은 세대에 이제 창업해가지고 대단한 부자 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뭐 돋보기 끼는 것도 아니고 다 스마트폰 카카오뱅크로 막 하세요 실제로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옆에서 쭉 앉아있다가 오케이 김대표 계약하시죠 그러면 이제 수수료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안 보고 싶지만 잔액 잔액 눈이 보여요 잔액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건 뭐예요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인데 네 수십억 단위로 마이너스가 찍혀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대출 통장인데 마이너스 통장에 한도가 우리나라 우리는 보통 뭐 5천만 원이나 3억이나 이렇게 하잖아요 한도가 몇 억이 그 사람 한도가 100억인 거야 마이너스 통장이 요식업 사장님인데 뭐 40 몇 억 찍혀있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네 마이너스 40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거는 자기가 은행에다가 그 돈은 아무렇지 않게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잔고나 이런 게 엄청 그거는 딴 통장에 이제 수백억 수천억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 보고 오 마이너스가 이 금액으로 이렇게 쉼표가 여러 개 찍힐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던 진짜 놀랄 마이너스 통장 나 한 번도 받아보죠 난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아 신기하네 와 신기하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여자 만납니까? 어 아 그 분은 연애를 어떻게 누구랑 합니까? 그 분은 서울대 출신 여성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 돈이 좀 많은 젊은 남성들이 그럼 이성을 볼 때 이제 학벌도 보고 외모도 보고 어 그 외모를 제일 많이 보는 거 같은데 남자들은 뭐 돈이고 뭐고 무조건 외모 봐요 돈이 많든 집든 외모를 보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큰 사업을 하시니까 뭔가 옛날에 뭐 왕족들 귀족들 결혼할 때 가문 보듯이 좀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이 전업주부를 해야 될 사람이더라도 내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될 수도 있고 그치 그치 또는 내 사업의 하나의 임원으로서 일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는 거 같아요 학벌도 그렇거든요 나와라 끝에 볼 거 같은데 나같은 나같은 내가 돈이 그렇게 많으면 다 보지 얼굴은 어차피 늙어 그치 그치 이거는 그래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더 까다로워졌네 맞아 그 예전에 마치 안 까다로웠던 거 같아요 예전에는 제 얼굴이 80%였어 남자들이 근데 요즘에는 워낙 예쁘고 똑똑한 여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는 외모로만은 승부가 안 됩니다 음 그러면은 이렇게 엄청난 그 고액 자산가들은 어떻게 돈을 뭐 무슨 케이스가 다양하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벌었어요 안 다양해요 아 사업? 하나에요? 네 두개 두개 집안? 그냥 원래부터 물려받는 거? 금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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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아니요 부동산 아니에요 아니 사업 사업 그럼 또 하나는 로또 의사 의사 이렇게 세개에요 우리 회사의 고객이 한 500명에서 1000명 사이 되거든요 네 직업 순으로 이렇게 금액은 아닌데 금액으로 하면 무조건 사업가가 못 이겨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3억 이상을 우리 회사에 맡긴 사람 고객순으로 딱 나래비를 세우면 네 가장 많은게 의사입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의사가 제 생각엔 그런게 의사는 당연히 똑똑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변호사는 왜 없냐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인데 변호사분들은 말하자면 을이에요 일반적으로 을? 네 고객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거고 자기 몸을 갈아 넣어서 하는 일이야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밤새도록 일하는 거예요 나이 먹어도 많이 벌려면 많이 벌 수 있지만 근데 의사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의원을 하니까 대학병원은 아니니까 장사에요 그게 그렇네 장사 내가 정형외과 해도 이 보톡스가 잘되면 보톡스 놓고 있잖아요 네 그런 개념 저런 돈의 감각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머니마인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가르는 게 아마 이 장사를 해보고 안 해보고 또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서 저희는 변호사는 없고 의사는 아주 많아요 오 저희 오정TV에도 의사가 있어요 모션 의원 여기는 뭐냐면은 대한민국 최초로 비절개로 모발을 이식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맞습니다 강남역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10번 출구에요 내가 오늘 이식하고 내일 출근하고 싶어 절대 티 안나게 그리고 좀 가격이 합리적이었으면 좋겠어 거품 뺀 가격 그렇다면 여러분 모션 의원을 가시면 되는데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빠른 회복과 응 절대 안 했으니까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것이고 네 사후관리 그리고 철저하다는 거 이거 맞습니다 일단 상담 자체가 무료이기 때문에 네 오정TV 시청자들을 위한 특별 할인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02533-5882 모발 빨리 네 여기로 전화하시면 되고 저희가 링크 댓글 링크창에 또 링크도 남겨드렸으니까 모션 의원으로 여러분들의 타이머 관리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오정TV랑 함께 계속 쭉 광고하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네 가끔 댓글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네 막 오정쇼핑 어떻게 들어가냐 뭐 이런 댓글들이 좀 있던데 여러분들 저희가 항상 그 영상 밑에 댓글에다가 오정쇼핑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고 있으니까 그거 통해서 들어가셔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바로 퀵퀵 볶음밥 맞습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맞아요 야채 하나하나씩 햄 하나하나씩 따로 사기 너무 힘들 때 퀵퀵 볶음밥 하나로 해결하시면 너무 편리합니다 네 김치볶음밥은 3개에 9,900원 아 이거 전민기가 진짜 좋아합니다 김치볶음밥 그러니까요 야채볶음밥은 더 저렴합니다 8,900원이에요 3개에 12개 사시면 40%가 할인돼서 21,400원이에요 여러분 네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바로 꺼내서 볶으면 되거든요 기름 한 방울 안 넣고 저희 아이들도 너무 잘 먹는 퀵퀵 볶음밥으로 오정쇼핑 가셔서 무료배송 심지어 배송비도 없기 때문에 네 한 끼 식사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퀵퀵 볶음밥에 이어서 또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산양산 순백인데요 지금 연말이잖아요 부모님께 드릴 선물 혹은 새해에 어르신들께 드릴 선물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맞습니다 하루에 한 병씩 산삼 한 뿌리를 드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매일 한 잔 먹는 커피과 맡겨가지고 네 매일 30일 동안 산삼 한 뿌리를 매일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리뷰란을 보니까 열 박스 이상 재구매했다는 그런 리뷰가 있을 만큼 효과가 아주 확실한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 오정쇼핑 들어가셔서 산양산 순백으로 건강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대표님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 차리고 나서는 5년 동안 되게 힘드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혼을 했으니까 아이도 있으세요? 아이는 없어요 아이는 없으시죠? 그래도 어떤 생활비나 뭐 이런 게 들어가면서 좀 아내분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런 걸로 인한 갈등은 없었어요? 아내분도 일을 하시나요? 네 일을 하고 아 물론 돈은 없었고 네 근데 일단 여기서도 제가 사죄를 한번 드리면 네 제가 그 결혼하고 나서 회사를 이제 때려치기도 했지만 네 그 축의금을 네 많이 받았어요? 아니요 제가 다 가져갔어요 아 사업자금에 쓰려고? 네 그래서 몰래 회사 돈으로 다 이체를 해버렸어요 아 아 그러고 이제 저한테 얘기했고 진짜? 이 사람이야? 진짜? 이 사람이야? 진짜? 이 사람이야? 네 대단하네 그래서 진짜 많이 욕을 먹었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그때도 제 처는 화를 내지는 않아요 아 얘기하지 그랬냐 뭐 이런 쩡이더 네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돈이 수천만 원이 회사 계좌에 들어가지 않으면 네 큰일 날 상황이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거밖에 없어 어쨌든 그랬는데 네 그 정도로 해서 또 갈등이 없었다는 거는 네 엄청 이제 웬만한 일에는 넓다는 거고 네 제가 애초에 회사 그만둘 때 이미 그 처한테는 얘기를 했죠 내가 이런 사업을 할 것인데 나중에 정말 잘 될 거다 근데 내 추측상으로 보면 3년 동안은 월급이 없을 것 같다 오 라고 예민히 얘기를 했어요 네 괜찮겠느냐 괜찮다고 해줬고 근데 3년 동안 월급이 없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한 2년 차부터는 한 50만 원씩 받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그 어떻게 생 그 부인이 번 돈으로 생활을 했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고 대부분 그런데 이게 또 남자라는 동물이 이게 좀 뭐 성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미가 그래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상하죠 그 내 처의 돈만으로 살기가 싫잖아요 그럼요 2년을 나같이 진작 내 쫓아 냈어 내가 술도 먹고 싶고 근데 그 돈까지 손 벌려서 나 이제 놀아야 되는데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양심이 있다면 그래서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보통 없는데 네 그래서 자존심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른 부업을 했어요 뭐요? 요새는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 에어비앤비라고 아 게스트하우스를 제가 운영을 했어요 오 그래서 서울역에 지금은 이제 사드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지만 중국분들 동남아 분들 우리나라 엄청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역에다가 오피스텔을 빌려가지고 2천에 120짜리를 빌린 다음에 그거를 하루에 12만원에 돌렸어요 네 그런데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엄청나게 났어요 와 그래서 한 달에 수백만원씩 제가 벌었고요 와 그걸로 이제 제가 소비를 했었죠 그럼 완전 그쪽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니까 그쪽으로 빠질만도 한데 어쨌든 그 주식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나 보네 에어비앤비를 아 10개 100개씩 근데 그거를 왜 그만두게 됐냐면 네 이게 처음에는 그냥 하당 어느 정도 하고 회사가 궤도에 오르면 그만두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사람이 돈 맛을 보면은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좀 힘들지 나중에 조금 적응되잖아요 그러면 청소도 싹 몰아가지고 한 20분 만에 딱 해버리고 인터넷으로 그냥 예약 문자만 받고 이렇게 하면 그냥 돈이 꽁으로 들어온다는 느낌 때문에 네 계속 할 수도 있었는데 네 그게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 진짜요? 네 호텔업을 허가를 못 받으면 불법이에요 오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단속이 돼가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우영호설이 있네 나를 가지가지 하셨네 제가 그래서 그 판사분한테 유죄 판결 받고 네 지금 전과자가 됐어요 정말요?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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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이제 용서를 해줘요 그랬겠네 그래서 이제 그만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단속 돼가지고 이제 경찰이랑 조서 쓰고 이럴 때 싹 다 그런 애들만 잡아왔나봐요 네 그때 뭔가 집중 단속 기간이었나봐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도 이거 하신 분이 계셨거든 네 있었어요 그게 뭔가 허가를 받아야 되나 그죠? 네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이제 오피스텔에서 하시면 네 불법인 경우인데 싹 다 잡아왔는데 저는 또 이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얘기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돈 벌려고 돈이 없어서 했고 돈 맛을 한번 보니까 불법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는데 처음엔 몰랐고 처음엔 몰랐고 근데 깨달았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더니 경찰이 막 박수 쳐주면서 야 옆에 애들 저기 변명하는 거 봐 다들 자기 거 아니래 아 친구 거 도와준 거예요 저 진짜 아니면 외국인이 자기 친구래 정말로 그런 식으로 굴아 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 널 훌륭하다 너 이렇게 하면은 진짜 우리가 수사에도 참고가 많이 되고 너 이런 애들은 참작이 돼 안 됐잖아 안 됐어 그냥 정보 제공만 했을 뿐이야 그래서 내가 경장님 누구 경장님인데 경장님 참작이 된다면서 그랬더니 그거는 수사까진 내가 하고 기소 단계 이후에는 난 몰라 너무하네 그럼 검찰이 할 일이지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아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네 그거 안 해도 소피가 할 수 있었던 혹시 이거 방송에서 공개하신 적 있으세요? 방송에서는 없을걸요 이건 근데 제 책에 써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분은 너무 신기한 게 신기하다 재밌는 분이네 엄청 당당하고 제가 이분은 심사인당 채널에서 봤을 때도 뭔가 되게 말의 진정성이나 이런 게 느껴지고 남자로서도 매력이 있는데 소송육 자랑이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보통 이런 남자들의 당당함은 밤에서 나오는 건데 아니야 전민기도 엄청 당당해 그 약간의 배신감이 있다 약간 그런 배신감이 있다 진짜 우리 약간 뒤통수 빡 빠진 느낌이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 뭐 좀 명예욕도 있고 성붕욕도 있고 돈 욕심도 있고 막 이러면 그게 성욕이랑 비례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 근데 저는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제 친구들급 있잖아요 네 40대 전후반 성욕 있는 남자 없는데 아니 자기 아내한테 말고 그래 아니 그렇대 진짜 자기 아내한테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내한테 말고 무슨 얘기예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내한테만 없을 수는 있지만 아니 아니 여자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그게 꼭 상응도 신체적으로 이 결과를 내는 게 사실 그렇게 남자들이 원하지 않아요 아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굳이 여자를 꼬셔 그러니까 미혼도 그래 40 전후에 예를 들면 나랑 39세 동갑인 친구가 미혼이라 쳐봐요 네 그러면 뭐 잘 나가 그럼 막 여자 꼬시고 싶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귀찮아 아 귀찮고 아 옛날에는 이렇게 뭐 정성들여서 기념인들 챙기고 뭐 이렇게 픽업도 가고 그 자체도 귀찮고 아 내 몸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써서 성욕을 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고요 다른 즐거운 게 많을 거예요 레고 만들어도 즐겁고요 네 그 비할 바가 대단하다 고창 좋은 사고 좀 먹어 진짜 40대 이상 너무 속상하다 그러면 좋아하는 거 뭐예요 뭘로 취미생활을 하세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네 휴양지에 가서 썬베드에 누워서 맥주 마시면서 책 읽는 거를 제일 좋아하고요 이 책을 뭐 평소에도 많이 읽는데 여기서 읽고 있으면 약간 뭐랄까 내가 다른 일을 회사에 도움 되는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책을 읽는다는 마음이 한켠에 있고 네 휴가를 간 상황에서 그걸 읽으면 그 죄책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아주아주 책을 많이 물론 아이패드에 들고 가기 때문에 무겁진 않은데 많이 싸들고 가서 그걸 다 읽는 게 제 취향이에요 장르 상관없이 책 읽는 걸 좋아하십니까 네 장르 뭐 시 정도 빼면 다 읽어요 좋아하는 작가는 어떤 분이 계세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김초엽 작가라고 우리나라 여성 작가인데 SF 소설 쓰시는 분이에요 오 진짜요? 네 최근작이 조금 재미없어지고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테드 창이라고 미국 작가 있는데 그분에 비할 만한 작가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김초엽 님이 저는 이제 김대표님에게 이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주제가 돈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 주제에 돈 아니었어 성이었어 아 근데 성으로 나올 게 없네 진짜 이 돈이 주는 매력 돈이라는 것은 벌어보니까 이렇게 썼을 때 가장 가치 있게 느껴졌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돈을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듣고 싶거든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정말 돈 쓰는 거 그리고 아닌 거 돈 쓰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시청자분들 모두가 자꾸 돈을 벌고 싶어 하잖아요 그 생각이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럼 어떡해요 근데 왜 잘못됐느냐 돈이 없으니까 그러죠 이런 마음을 알아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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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광고를 이렇게 붙는 거 보니까 돈이 왜 없냐면요 들어오는 순간 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뒤로 오는지도 모르게 써버리거든요 쓰려고 버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새 보면 무슨 파이어족 그다음에 재테크 해가지고 뭐 10억 벌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묻고 싶은 게 10억을 왜 벌고 싶냐 근데 근거가 없어요 그냥 일을 빨리 안 하고 싶으니까 그치 은퇴하려고 그 은퇴하려고 왜 10억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10억인지 5억인지 100억인지 그냥 자기만의 기준이 네 기준이 전혀 없고 그냥 사람들이 십진법을 쓰니까 10억인 거예요 100억은 먼 거 같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그 돈이 많고 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가 필요할까를 실제로 계산해 봤어요 근데 내 생활비는 사실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럼 내가 내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싶은 걸 뭔지 정말 구체적으로 적어봤어요 어떤 걸 적었냐면 두 가지를 적게 됐는데 하나는 나는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걸 좋아하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코노미는 도저히 못하겠어 나 비즈니스 타야 돼 두 번째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 영화 보면서 핸드폰 켜는 사람 내 뒤에 걷어 차는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골드클래스 가야 돼 근데 골드클래스에도 이거 들어요 오히려 골드클래스 효자들이 보내줘가지고 아줌마 아저씨들 막 이거 하고 있어요 더 좋은 것도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나 혼자 지금 대관하는 거예요 대관? 전체를 스케일이 다르네 100석 정도 돼요 작은 CGV관이 집에서 혼자 본 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사운드랑 안 되니까 그리고 개봉관이 안 오잖아요 대관에 근데 이게 되게 스케일이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크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1년에 4번 정도 해외여행을 가는데 10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이코노미가 그럼 비즈니스는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차액이 300만 원이죠 근데 4번 가니까 곱하기 4하면 1200만 원입니다 1년에 저는 1200만 원만 있으면 초가로 있으면 비즈니스를 탈 수 있는 사람이고요 영화를 제가 1년에 10편 본다고 가정해볼게요 10편인데 한 번에 만 원이라고 치고 2만 원 됐지만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100석이면 100만 원이에요 그럼 99만 원이지만 차액은 계산하기 쉽게 100만 원이라고 치고 곱하기 1년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소득이 2200만 원만 더 있으면 저는 경제적 자유인 거예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네 플렉스를 근데 그 2200만 원이 얼마나 작은 돈이냐 만약에 내가 10%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하면 2억 2천만 있으면 되고 1% 낼 수 있으면 22억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아주 큰 돈이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돈을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있으면 그 시지프스 언덕을 올리는 것처럼 평생 힘들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하고 싶은지 돈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보자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돈 쓰는 거와 상관없이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돈이 많아져서 예전보다 많아져서 소비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 아니고 내 시간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 우정TV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장이니까 그리고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도 돼요 내가 돈이 많지 않으면 옛날에는 유퀴즈 나갔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됐지만 지금은 이 정도만 해도 싫으면 마시고요 싫으면 가세요 싫으면 가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내 인생을 내가 꾸려갈 수 있다는 자유 그게 돈의 힘이지 내가 돈이 있으면 이게 좋고 이걸 쓸 수 있고 뭐 플렉스를 해서 뭘 하고 그런 거는 사실은 돈의 노예가 되는 길 같아요 아 계속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만 쫓아가면 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쓸 때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이런 게 드러나는데 이 방향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으니까 그 방향을 잘 정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렇게 또 성공한 분의 조언을 들었을 때도 많은 조언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 마지막으로 이거 최근에 책도 내셨던데 이거 홍보 안 하셔도 됩니까? 아 홍보하면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출판사가 좋은 건데요 아 아까 얘기했듯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아니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책을 홍보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이름을 이제 쳐보면 책을 몇 권 쓴 사람이긴 한데 저는 이 세상에 없는 책을 쓰고 싶어 해요 항상 방송도 마찬가지고 내가 뭔가 했을 때 내가 재밌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잘 이미 해놓은 거에 대해서 내가 똑같은 거 그렇게 하면 잘 팔리긴 해요 답습하면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유산이 되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책을 읽는다면 네 아마 사업가로서 또는 주식 투자자로서 아 우리나라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건 없었구나 그럼 내가 다른 책에서 찾지 못했던 내용들을 김현준 책에서는 찾을 수 있겠네 라는 기대감 정도로 하기에는 18,600원 싼 거 아닌가 제목이 뭡니까? 에이블입니다 에이블 아 에이블 무슨 뜻이에요 에이블? 뭐든지 가능하다 아 뭐든지 가능하다 자 보내드리기 전에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자 그래서 자산이 얼마나 되세요? 진짜 궁금하거든요 저는 아까 포르쉐 차키는 봤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네 아 주머니에 못 든 걸 일부러 꺼내놓으신 건 아니죠? 네 아까 우리한테 그랬잖아 원래 애매하게 있는 사람들이 포르쉐 다 타고 다니고 이런 우리 지금 아무도 찾기 안 꺼내잖아 보여줄 수 없거든요 제가 데뷔실에 꺼냈잖아요 하지만 제가 매의 눈으로 봤습니다 얘는 그런 것만 보거든요 확대돼서 보이는 눈에 이상하게 나는 그런 것만 눈에 보여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금액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제가 가진 자산의 대부분이 우리 회사의 지분이에요 네 비상장 지분이라서 그거는 어떻게 가치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다만 저는 제가 뭐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에 있어서 가격표는 안 보고 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식욕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느낌에 아니요 음식 엄청 좋아해요 아 그래요 음식 수를 엄청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자산운용이 총 얼마 정도를 굴리고 계십니까 저희 회사는 1200억을 굴리고요 그러니까 1200억을 굴리는 남자야 그러면 이제 1년에 회사에 한 30억 정도씩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오 그 아까 커트라인이 3억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3천만 원 정도 바로 그러면 알지 문 안 열어준다고 되는데 되는데 이거 또 되는데 수수료가 99% 이거는 또 출판사가 아니라 저희 이제 협력하는 이제 증권사들이 도움 받을 것인데 저희 회사랑 직접 계약하면 3억을 가져와야 되지만 네 증권사 다른 쪽이랑 계약하면 100만 원짜리 상품도 있고 1000만 원도 있고 3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 거래를 하셨을 때 그러면 수익률이 나쁜 거 아니야? 더퍼블릭 자산운용이랑 직접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 전혀 그렇게 저희가 운용하지 않고요 더퍼블릭이라는 뜻이 대중이라는 뜻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을 운용해 주겠다 그래서 단점은 그냥 연반인이랑 얼굴 못 본다 정도 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펀드처럼 더퍼블릭이라는 상품이 있는 겁니까? 네 아주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까? 더퍼블릭? 아니요 여러 군데 있어요 아니 그니까 그 종류가? 종류가 국내, 해외, 글로벌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오 그거 사네 우리 한 3만 5천 원어치씩 사죠 알겠습니다 계속하다가는 저희가 너무 없어 보이니까 궁금한 것도 근데 너무 많았고 오늘 진짜 되게 유익한 시간이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저 너무 즐겁게 했고요 금융맨 중에 이렇게 젠틀하고 말 잘하는 남자 없어요 아니 그리고 나름 에피소드들이 진짜 들을만한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좋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모신다면 혹시 나와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재미없는 이야기만 아니면 재미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만족스럽습니까? 네 아주 즐거웠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이 퀴즈 나오고 나서 초반에는 그런 예능 섭외 되게 많았는데 네 그 이후에는 다 주식 얘기밖에 없어서 되게 재미없었거든요 네 네 오랜만에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소성욕자 김현준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꼭 한 번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아 안돼 안돼